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나윤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친구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거하고는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치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은 되었고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3년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 지금 뭘 좀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생활 진짜 잘했죠 여러분? 얼마나 또 재미있게 했습니까 선생님이랑? 하지만 이제 더 잘해보자. 이제 이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수능에 가까워졌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결 달라진 마음과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면서 했었던 공부들을 조금은 바꿔가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뭘 해야 할까? 선생님이 딱 3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또 내 얼굴을 이렇게 또 박아놨죠. 내가 여기다가 문법, 고전문학, 독서, 실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잡고 가면 어떨까? 그리고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문법을 가장 먼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양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저거부터 한 바퀴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방학을 알차게 보낸 다음에 방학 끝날 때 처음에 봤었던 문법 공부하면서 남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한 번씩 조금 더 가볍게 보면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우리가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문법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은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기라고 내가 여기다 적어놨어.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덜덜 떨면서 문법을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익숙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직 조금. 어쨌든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험 보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아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생판 모르는 거를 새로 시작하는 것과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거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겨울방학에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완전히 생판 처음 오는 것부터 하려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진입 장면을 좀 낮춘다는 마음으로 문법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선택과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벌써 마음을 정한다거나 그러기는 조금 일러. 수능에 가까워진 건 맞지만 뭐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돼. 근데 문법을 아예 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시작하려면 되게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암기과목이라서 중간중간에 건드려주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내가 완전히 모르는 게 되어버리고 모르는 게 되어버리면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는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조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암기효과 높이기. 왜 내가 이걸 여기다 썼을까? 잊어버리기 전에 중간중간 봐줘야 여러분이 암기했던 것들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공부하면서 중세국어까지도 어느 정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공부했잖아. 나랑. 그쵸?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거 다 휘발되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서 암기했던 것들을 좀 꽉 잡아 두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공부 혼자 하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밑에다가 선생님 추천 강의를 넣어놨어요. 이거 수강평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강평 되게 좋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뜨겁게 반응해줬던 강좌라서 나도 이거 준비한 게 굉장히 보람찼던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10강으로 우리 이제 고등 문법을 한 번에 싹 돌릴 수 있는 그런 강의라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상황에서 이거를 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너무 좋은 강의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전문학입니다. 여러분. 11월 모의고사 봤던 친구들 있죠? 어땠어? 너무 낯선 작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수능 때 안 오리란 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긴 작품들을 보는 연습을 해둬야 돼요. 고3 때 돼서 이것도 챙겨 저것도 챙겨 하려면 정신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1학기 때 고2 1학기 때 문학을 이제 교과서를 선택을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한다는 생각도 함께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추천하는 건 이렇습니다. 운문 같은 경우에는 시조는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공부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조 대신에 좀 가사 중심으로 보면 어떨까? 좀 긴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좀 보자는 거지. 그래서 가사 중심으로 한번 운문문학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산문 작품. 뭐 많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뭐 허생전이라든지 아니면 박지원의 작품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말고 조금은 낯설다 싶은 것들을 좀 지금 이 시간에 봐둬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봐두면 내신에도 무조건 도움이 되죠. 선생님 낯선 작품은 교과서에서 잘 나오지 않잖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 연기 작품 공부 안 할 거예요? 할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지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다. 선생님 여기에다가 추천 강좌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만약에 강좌를 듣고 싶다면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긴 하지만 11종 통합 작품 강좌 이게 뭐냐면 내가 작품만 모아놓은 강좌는 없어요. 선생님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강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필요하면 그걸 듣는 건데 사실 개념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는 친구들 작품 자체를 보고 싶다면 이런 강좌들, 우리 메가스트리에 좋은 강좌들 많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보시고 만약에 나는 좀 혼자서 쭉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뭔가를 수강하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자꾸 날아가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자습서 있죠. 이런 것들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혹은 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얘기죠. 얘도 고전 문학이랑 좀 비슷해요. 내가 안 해봤던 걸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접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지금 시기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뭐다? 수능에 더 가까워졌다는 게 지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에 대한 어떤 조금의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비문학은 여러분이 읽고 풀고 읽고 풀고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연습할 때는 뭘 좀 고려하면서 하면 좋겠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력평가를 몇 번 보면서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읽기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내가 어떻게 읽는지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풀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떤 식으로 읽는가 내가 어느 지점부터 정신력이 흐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를 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방식들 지금까지 어떤 텍스트를 읽어왔던 방식들 물론 잘못된 읽기 방법을 선택해왔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에게 익숙했던 방법들을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면서 읽기를 해보고 뭐 요약도 해보고 구조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해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좀 편안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재놓고 문제 푸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시간을 재놓고 하면 촉박해. 그럼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의 읽기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고 내가 좀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고전문학하고 독서실전은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학력평가를 보고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봤긴 했겠지만 공부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의 확률이 더 높음에도 비행기를 탈 때 사고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데 매일같이 자동차를 타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는 횟수가 자동차를 타는 횟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래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겁을 먹는다는 거야. 그럼 비행기 안 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비행기 타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낯설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가 빨리 날아가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강좌예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실전풀이가 필요하다면 이감간슬개 라이트 이거 교재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내가 고전문학을 뒤에다 붙여놨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냐면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좌예요. 근데 이 안에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필수작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자습서도 못 보겠고 11종 통합 강좌에 들어가는 작품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로 만나게 된 작품들이라도 한 번씩 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 아무런 계획도 세우기가 힘들어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많이 좀 부담스럽고 좀 걱정도 되고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응원하고 또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믿고 힘차게 도약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겨울방학 학습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은요. 우리 겨울방학 때 여러분과 열심히 공부할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을 테니까 또 나만 의지 다지면 안 되잖아요. 함께 와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